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 코리아 서킷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07810이며 현재 시각 1월 4일 오전 10시 5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라는 기업에 대해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서킷라는 기업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킷라는 기업은 PCB 제조,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PCB 전문 생산업체로 이동통신기기와 메모리 모듈, LCD 등에 사용하는 PCB와 반도체 패키지용 PCB 등을 생산하여 국내외 전자업체에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PCB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전자제품의 필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코리아 서킷의 재무제표 또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형성하였는데요. 19년부터 흑자전원에 성공하였고 올해에는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2배 정도, 이번 연도보다 2배 정도 올해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가 자산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매우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항선 15,100원대인 저항선을 찍고 살짝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뚫고 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지만 저항선을 뚫을 수 있는데 지금은 힘이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오늘은 저항선을 뚫기 힘들 것 같고 내일에나 한번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어느 정도 형성될지는 모르겠으나 제 예상으로는 지지선이 14,700원 구간과 저항선이 15,100원 구간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문가들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먼저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IT기기들이 많이 판매가 돼요. 이에 따른 전자제품 및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온택트 기업들의 서버 증설 및 생산을 하고 있어 이거에 따른 반도체 관련 제품들이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DDR5에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디렘 업황 또한 호황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올해에도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내년 실적이 훨씬 더 기대되어지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코리아 서키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올해에도 재무제표를 아까 보셨다시피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지만 내년에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정고점인 18,250원대를 뚫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으며 누적으로 모았을 때는 많은 양 매수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누적으로는 마이너매도이지만 가장 최근부터 매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또한 이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저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상승 여력 아직 충분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첫 거래일인데요. 21년도에도 모두 선곡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기업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가장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상단에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곳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리딩하고 계십니다. 저번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수요일에는 오전 7시 48분부터 리딩을 시작하셨으며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개장시간에 맞춰 종목을 추천하고 있으며 무료 추천 종목의 경우에는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주 수요일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는 한국큐빅과 파라텍, 압타이머사이언스가 추천 종목으로 나갔습니다.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되어 추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추천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 상승을 하고 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하고 있으며 하락하는 종목 또한 그에 따른 실시간 리딩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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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